또 사람 죽는 것처럼 울었지 인천공항에서도 나리타공항에서도 울지 말자고 서로 힘내서 약속해놓고 돌아오면 애는 언제 또 만날까 아무런 약속도 되어 있지 않고 어쩌면 오늘 이후로 다시 만날 리 없는 귀한 내 친구들아 동시에 다 죽어버리자 그 시간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천수 쳐버리자 내 시간이 지나 가네 그 시간이 모든 것이 지난 후에 그제서야 넌 슬피 울겠니 우리가 먼저 죽게 되면 일도 안 해도 되고 돈도 없어도 되고 울지 않아도 되고 헤어지지 않아도 되고 만나지 않아도 되고 편지도 안 써도 되고 매일도 안 보내도 되고 매일도 안 읽어도 되고 목도 안 매도 되고 불에 안 타도 되고 불에 안 빠져도 되고 손목도 안 먹어도 되고 약도 한꺼번에 싹 다가 버리는 멸망일 테니까 아 아아... 아아... 아 아... 아 아... 아아... 너무 좋다 아아... 아... 아-아-아-아-아-아-아-아